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한번 북한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1번부터 음악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동포 여름이 경제 여름이 이렇게 만나기 반갑습니다. 울산꽃 좋아 모습이요 울산꽃 좋아 내 그릇에 울산꽃 반갑습니다 방갑습니다 홍콩 여름이 현재 여름에 좋은 바는 그 손목 잡아 봅시다 저국이 안 말린 뜨거우니 통일자치 날도 멀지않네 오카카카카카 이리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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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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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여유로운 예쁘게 본 뒤 합쳐갑시다 대화를리 좋아 행복이여 내 적응이 좋아 기쁨이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긴 일이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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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!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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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! 앵컬이었습니까? 앵컬!